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저는 YG 연습생 14살 윤시훈입니다. 가방 속에 있는 아이템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맨 앞에부터 제가 먹어야 하는 감기약이 들어있고 그리고 분암도 촬영을 하고 받았던 수정 배터리가 있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코가 좀 막혔을 때 두 개씩 씹어먹으면 코가 좀 뚫리는 느낌이 나서 노래 부를 때 약간 도움되는 역할을 하고 있고 중간에는 저의 노트북 가방 그리고 수업 때 쓰는 가사지들이 들어있고 수업 때 쓰는 연습일지이고 이게 저의 노트북입니다. 그리고 이거는 이 안에는 샤프 두 개 그리고 샤프심 통 지우개 두 개가 들어있습니다. 그리고 제가 스폰즈밥 성대모사를 잘해서 제가 좋아하는 캐릭터이기도 하고 그래서 항상 가지고 다니는 친구이고 딱! 난 스폰즈밥이야! 평소에 바르는 수분크림이고요 이거는 메이크업을 해주시는 선생님께서 주셨던 화장품입니다. 이렇게 가방 속에 들어있던 아이템들을 하나하나씩 소개해봤습니다.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한국국토정보공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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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